4월 2일날 봤던 국가직 국어 기출문제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 수업은 어떤 지식을 전달하기 위한 수업은 아니고 문제가 이렇게 출제가 되니까 앞으로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시험을 본다고 수고 많으셨고 지방직이 중요한 시험이 남아있으니까 그 시험을 대비해서 문제를 분석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 1번부터 쭉 한번 문제 형태를 볼게요. 1번은 석이다 석이다의 구분이고 단어 선택이다 문제이죠. 그런데 그렇게 나온 내용 중에서는 좀 쉽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2번은 좋은 문장 나쁜 문장 식별 문제 그걸 지금 퇴고 내지는 코처스기라는 형태의 문제로 출제가 되었죠. 이러면서 우리가 인섭을 했는데 결국 답은 맞춤 부부에서 답이 결정이 됐습니다. 바람이 아니라 바람이라 해야 맞지 않습니까. 그렇고요. 3번은 뭐라 그래야 되나 우리는 사실 이렇게 인섭을 안 했는데 한자만 주고 음을 안 달 거란 가정하에 공부를 했었죠. 사실 한자성은 그렇게 나오리라 생각하고 공부하는 게 맞습니다. 지금 이것은 참 고맙게도 한자로 나왔는데 두 가지 형태가 가능해요. 아니, 정치적으로 봤을 때 세 가지 형태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재계금상 딱 한 번 있었는데 한자성은 문제가 뭔가 하면 한자는 안 지고요. 우리말로 그냥 1번 구밀볶음, 2번 코카가스에 이렇게 주기도 했었습니다. 재계금상 한 20년 동안 딱 한 번 있었습니다. 대개는 1번, 지금 3번 문제처럼 한자하고 한자음을 변기시켜 놓는 형태로 출제가 되다가 한 10년 전인가 남짓부터는 서서히 한자만 주고 음을 안 달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의외로 3번은 요즘 같은 문제의 형태에서 좀 의외였다고 봅니다. 땡큐였죠. 세 가지 형태의 문제, 다시 말해 한글로 우리말로만 주는 형태하고 지금 3번처럼 한자와 한글음을 변기시켜 놓는 형태하고 한자만 주는 이 세 가지 형태가 있다면 공부는 한자만 준다는 가정하에 공부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한자성은 우리가 쭉 연습해 봤듯이 한자음을 안 달고 한자만 줄 것이라는 생각 하에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됐고요. 자, 그리고 4번 한번 보십시오. 의사소송 수당 방식 그래가지고 지민이의 이야기가 좀 나오는데 이런 거 있으면 우리가 인서를 좀 했던 것입니다. 요령은요. 지민이의 말만 가지고 문제를 표면 되죠. 그러면 시간을 조금이라도 아낄 수 있죠. 지문의 반만, 지문의 반만 읽으면 되니까죠. 됐습니다. 그런 건 구구적인 문제입니다. 굳이 조금 어렵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지민이가 이 증수의 말에 일면 동의를 하죠. 그러면서 다시 자기 생각을 또 밝힙니다. 맞죠? 이런 것은 굳이 우리가 어떤 공성성의 원리로 따지면 동의의 경률이라는 것이 있어요. 우리 1, 2월 달 문제풀이라든지 지문 문제 집중특강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봤던 것이 이 내용이죠. 그런데 이거 아무 생각 없이 문제를 푸셨죠. 맞아요. 그렇게 풀면 됩니다. 그렇게 풀 수 있는 문제니까요. 답은 3번이었고요. 뒤로.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4번 같은 문제 스타일 의사소통 방식 내지는 어떤 화법에 대한 문제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는 지문이 좀 짧았는데 예년은 지문이 아주 긴 지문이었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인습했죠. 절대 쫄지 마시라고. 이건 무조건 우리한테 주는 문제라고요. 그건 지문이 아무리 히려도 반드시 풀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것은 무조건 맞출 수 있는 것이니까요. 다만 지문이 히니까 시간을 좀 뺏어먹고자 하는 의도가 있을 뿐이지 내용은 진짜 쉬운 것이니까 절대 포기하지 말고 반드시 화법에 대한 문제는 풀라고 그랬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뒤에 5번 보십시오. 구운몽입니다. 그리고 이 소설은 제가 이 심문을 보면서 두 가지를 반성을 냈습니다. 항상 8주차 수업 제일 마지막 주에 구운몽을 보게 되거든요. 구운몽하고 허생진하고 춘향진이 기무세에 실려 있는데 이 세 개를 다 하기가 너무 부담스러워죠. 시간상 진도는 마무리 지어야 되니까 그래서 보통은 제일 많이 나왔던 춘향진을 보통 이야기를 하고 이건 투엔투라는 심화 수업에서 줄거리 정도 말씀드리지 긴반 수업에서는 이야기를 잘 못해주거든요. 그런데 그게 출제가 됐죠. 물론 줄거리를 안다고 문제를 맞출 수 있는 것은 아닌데 그래도 줄거리를 알면 조금 더 소홀할 건데 내가 그걸 못한 것이 늘 마음이 좀 부담스럽는데 이게 나왔어요. 지문만 봐도 알 수 있죠. 성진이 꽤 났는데 지가 지금 어리둥절하고 있지 않습니까죠. 두 번째 단락 마지막 보시면 연하도랭의 행자 성진임을 비로소 깨달았다. 만 지가 의도에 있다면 깨달을 이유가 없죠. 지도 모르는 것이에요. 지금 얼떨떨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답은 2번. 어렵지는 않죠. 다만 줄거리라도 수업생에는 이야기해 줄 걸 이런 마음이 좀 있습니다. 답은 2번이고요. 결국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공부해야 될 공무원 cms의 문학의 공부 범위는 고전문학 작품하고 현대시입니다. 고전문학 작품하고 현대시는 약간의 배경 지식을 요구하거든요. 조금 알아야만 풀 수 있는 문제가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공무원 시험 준비 과정에서 문학에서 공부를 안 해도 될 장르가 무엇인가 그러면 산문 장르입니다. 소설, 희곡, 수필, 시나리오. 이 장르는 읽기 영역입니다. 지문이 주어지면 지문을 읽어서 그 속에서 답을 얻을 수 있도록 냅니다. 그건 고전 소설 또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것도 지문을 읽어서 답을 얻을 수 있죠. 그건 공부 영역에서 빼고 기본서 속에 있는 고전문학 작품, 특히 운문을 중심으로 한 고전문학 작품하고 현대시부터 먼저 공부해 나가라. 그건 약간의 배경 지식을 좀 요구하기도 하고요. 알면 더 수월하게 풀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죠? 말씀드리겠습니다. 답은 2번이고요. 6번이 바로 그 문제 아닙니까? 수업 시에는 다 다루는 것이지만요. 그래도 공무원 시험 준비 공부의 과정이 없다면 이 문제 진짜 어려운 것이에요. 됐죠? 우리가 공부를 했으니까 알지. 남명 조식 선생하고 중종 임금이 정치적 코드가 안 맞았든지 끊임없이 증계에 진출해 날 도와래도 벼슬을 안 받았다고 그랬죠. 그래도 중종 임금이 승하셨다는 얘기를 듣고 백성된 자로 마음이 좀 짠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형시 라이였죠. 삼동에 배워도 있고 그거요. 그래서 이것은 주로 포인트는 우리 한자성의 포인트를 맞추자. 이게 임금님의 죽음을 쓸 판 노래입니다. 그러면 이와 통할 수 있는 한자성은 무엇인가? 우리 임금님 죽음을 망극지통하기도 하고 천붕지통이라고 하기도 하죠. 사실 망극지통은 부모상을 당했을 때 쓰는 말이고 천붕지통은 부친상 당했을 때 쓰는 말인데. 그죠? 그런데 예전에는 군, 사, 부, 일체였으니까 지금 이 작품은 라에서도 망극지통 내지는 상명지통이 통할 수 있다. 그래서 이슈는 주제를 한자성으로 외우자. 그래서 아마 기본서에 보면 그렇게 적어놨을 것입니다. 됐습니다. 답은 4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약간 백인 지식을 좀 요구하는 것이에요. 공부를 해야지. 됐고. 그리고 뒤에 7번 보십시오. 이것도 어휘 선택 문제이죠. 그래서 무난히 풀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잠깐. 그래서 부문과 부분이라는 것이 있는데 부분이라는 개념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쉬워요. 일부분의 준말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일부분의 준말이 부분이에요. 그러면 아마 안 헷갈리깁니다. 부문은 어떤 파트 있죠. 파트. 어떤 파트를 이루는 개념이 부문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리고 부분이란 것은 일부분의 준말로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됐죠. 그러니까 결국 올해 영아제의 시상식은 일한계의 부분입니까 부문입니까. 파트니까요. 갈래의 개념이니까요. 갈래의 개념이니까 부문이 맞겠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는 것입니다. 됐고. 자 8번. 동계화 단계 조직이란 것이 있어요. 3단계도 있고 5단계도 있고 있는데 그런데 그 이론적으로 집어넣기 못해요. 구구적인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 1단계부터 5단계까지 설명하고 있는 그 설명과 관계된 말을 찾으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 풀 때 나는 이해가 안 되던데 좀 헷갈렸다고 그러대요. 뭔가 하면 이 다하고 나하고 라가 좀 헷갈렸다고 그러대요. 나하고 라가 가령 해결 방안이란 말이 언급된 것이 3단계와 4단계 아닙니까죠. 3단계도 해결 방안이 제시되어 있고 4단계도 해결 방안임을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해결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밑에 헬멧스라는 얘기죠. 그래서 밑에 보기에서 나가 헬멧을 착용하면 그랬고 라도 헬멧을 착용한다면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둘 다 나하고 라에서 해결 방안이 제시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위에 박스에 3단계, 4단계에서 차이점이 뭔가 하면 4단계에 구체화해서 구체화라는 말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럼 아래 그 밑에 보기에서 나하고 라 중에서 어느시 구체화된 설명입니까. 아무도 라죠. 헬멧을 쓰면 신체 피해, 뇌 손상 75% 줄일 수 있고 이렇게 즐거운 편리함에서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헷갈릴 보기 아닌데 헷갈린다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이거 동기화 단계 조직 이런 말 너무 의미 두지 마십시오. 그냥 그 1단계, 2단계에 맞는 문장 찾기 문제라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됐죠. 물론 이것은 나중에 우리가 모두 살펴면서 인습을 하게 될 것입니다. 동기화 단계가 3단계도 있고 5단계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건 이론적으로 공부할 건 아니고요. 접근할 것도 아닙니다. 됐고. 자 구분 보십시오. 이건 내용이 일치 문제이죠. 일치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풀었겠지만 1번 보기가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되던가요. 1번 보기. 첫 번째 단락 한번 볼까요. 이렇습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과 모모 씨는 빅테이트 기반의 맞춤형 복지 서비스 분석 사업을 수행했다. 빅테이트 기반의 이 사업을 수행했던 것입니다. 이 둘이요. 이 주체하고 이 주체가 그렇죠. 다음에서 국가정보관리원은 자체 확보한 공공데이터 이랍시다. 또 모모 씨로부터 받은 복지 관련 데이터. 이것은 P라십시다를 활용하여 그랬습니다. 여기서 사실 이 빅테이트 기반은 A와 B를 합평시로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 글에서는 이 말과 이 말은 다 같은 말인 것입니다. 됐죠. 같은 말입니다. 여기서 보십시오. 이 두 주체가 빅테이트 기반의 맞춤형 복지 서비스 분석 산업을 수행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국가정보관리원은 이 데이터 이로부터 받은 이 데이터를 활용해서 복지 공감 지도를 제작하고 이 복지 공감 지도부터 해서 복지 기관 접근성 분석 통해 취약지역의 자원 방안을 제시했다. 이 모든 것이 뭡니까. 전달 이거죠. 맞춤형 복지 서비스 산업이죠. 그래서 결국 이 말과 이 말은 같은 것입니다. 지금 제가 말 바꾸기를 이야기하는 시에요. 색깔로 한번 표시해 볼게요. 빅테이트 기반하고 이것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빅테이트 기반의 맞춤형 복지 산업을 수행했는데 이것이 빅테이트가 바로 이거하고 이것이 합의정식 빅테이트죠. 같은 것입니다. 이 둘은. 그리고 이걸 통해서 맞춤형 복지 서비스 분석 사업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구체적으로 이거죠. 이걸 활용해서 한 것이 이것이었죠. 제작하고 분석을 통해서 이렇게 하고요. 그래서 결국 이걸 통해서 이걸 했고요. 결국 이걸 통해서 이걸 한 것입니다. 맞죠. 이 두 개. 이 두 개가 이것일 것인데 그렇죠. 이걸 통해서 이거 했고요. 이걸 통해서 이거 했으니까요. 결국 이 내용과 이 내용은 같은 내용이다 이 말입니다. 됐죠. 그런데 1번 보기 보십시오. 빅테이트를 활용해서 그랬죠.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 복지 사각지대. 지문 다 읽어도 사각지대로 말은 없거든요. 이것도 본문 속에 있는 말을 바꾼 거예요. 본문 속에는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취약지역. 이것을 이 보기에서는 복지의 사각지대라고 말을 바꾼 것이에요. 이 말이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용의 일치 문제일 때의 장난은 이런 거로 장난치는 것입니다. 앞에 나온 용어가 지문 끝날 때까지 똑같이 반복적으로 놓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말은 얼마인지 바뀔 수 있으니까 그 말 바꾸기를 잘 긴디시고 하면 눈치껏 잘 보면요. 말 바꾸기 하는 노력이 보이거든요. 문제 낸 사람이 머리를 좀 승긋이 보여요. 됐죠. 공과 잘 안 속고 잘 긴디시면 답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에요. 결국은 이거죠. 빅테이터 발언. 지금 주어는 이걸 써먹고요. 서술은 지금 이걸 써먹고 있는 것이에요. 이해하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내가 문제 풀 수업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내용의 일치 문제를 만들 때 이렇게 장난치는 것입니다. a는 a다. 이러면 되게 쉬워요. 그런데 이 a라는 주어를 똑같이 써먹으면 되는데 이 말을 바꿉니다. a 다시 이렇게 해요. 서술은 b를 쓰고요. 다시 또 말을 바꿉니다. a to 다시요. 같은 말이거든요. 같은 말인데 이렇게 말을 조금 돌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요. 해서 서술은 c를 쓰는 것입니다. 내용의 일치 문제를 낼 때 a는 a다. 이러면 진짜 쉬운 포기예요. 바로 이것은 이것을 포함하고 이 단어를 포함하고 있는 그 문장만 읽어도 이 단어를 포함하고 있는 문장만 읽어도 이 포기와 맞나 틀리나 판단이 되니까 아주 쉬운 포기죠. 그런데 시간을 조금 끌게 하기 위해서 어떤 장난치를 치는가 하면 주어는 a를 써먹은데 서술은 c를 써먹은 것이에요. 주어는 a를 써먹은데 서술은 c를 써먹고 있다. 이 말입니다. 됐죠? 그래서 조금 생각 더 하게 만들고요. 헷갈리게 만들고요. 보기를 판단할 때 시간을 잡아먹게 만드는 것이에요. 결국은 맞죠. 이것은요. 이것이나 이것이나 같은 것이고요. 이게 다 같은 것이니까요. 이 말 맞죠. 그런데 이 판단할 때 시간이 오래 걸리고 좀 힘들다 이 말입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할 때. 지금 이게 그거예요. 주어는 지금 이걸 써먹고 있고 서술은 이걸 써먹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도 제대로 써먹는 것이 아니라 말을 바꿨죠. 이렇게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잘 눈치를 채시면 답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고민해 보십시오. 왜 이게 같은 말이고 왜 이게 같은 말인지 나중에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그래서 아 그래서 말을 이런 식으로 바꿔 나가는구나. 그리고 이 말은 이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주 단순하게 이것을 포함하고 있는 문장을 그 위에 박스에서 찾으러 그리면 없어요. 지문 어디에도 사각지대는 없다 말입니다. 있으면 사각지대를 포함하고 있는 그 문장과 이것을 대비해서 문제를 풀면 되는데 사각지대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사각지대를 찾으러 지문을 읽으면 시간 걸린다 이 말입니다. 됐죠? 이게 말을 바꿨구나. 말을 바꿀 수도 있겠구나. 말을 바꿀 수도 있지. 이런 마음으로 보기를 보셔야 좀 유인하게 문제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고민해 보십시오. 됐죠? 내용이 일치 문제였습니다. 시간만큼 풀 수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시간 아닙니까? 시간이요. 그래서 우리가 늘 고민했던 것이 얼마나 빨리 정확히 시험이니까 정확히는 기본이죠. 그런데 요즘은 빨리가 바로 실력을 좌우는 착착도가 되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빨리 문제를 정확히 맞추기 위해서 우리가 했던 연습들이 문제풀이 연습이었고 질문특강 이런 연습이었죠. 좋습니다. 답은 4번이고요. 자 10번 한번 보십시오. 반성 두 번째. 제가 반성을 두 번 했는데 이 시험을 보면서 아까 첫 번째 반성은 구운몽이었고 내가 줄거리라도 이야기는 해줘야 되겠다. 기분만에서도 그걸 생각했고요. 두 번째 반성이 이겁니다. 이건 우리 문법 시간에 의미론 파트에서 나오는 내용이거든. 물론 결론적으로 그 문법의 이론적인 내용을 알아야 풀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문법 지문을 활용한 내용의 일치 문제 내지는 그 예시 찾는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냥 구구적인 문제라고 생각하시고 문제 푸셔도 돼요. 되는데 다만 이 박스의 지문이 문법에 관계된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의미론 파트 우리 문법 제일 마지막에 의미론 파트가 있거든. 의미 변화의 원인 네 가지가 있습니다. 언어적 원인, 역사적 원인, 사회적 원인, 심리적 원인 네 가지가 있거든요. 문제 한 번도 안 됐습니다. 그래서 띄워놓고 다만 이렇게 말의 의미가 이런 비난한 과정에서 때로 의미가 확대되는 경우도 있고 때로 축소되는 경우도 있고 전혀 다르게 옮겨지는 이동의 경우도 있다. 의미가 좋아지는 향상의 경우도 있고 의미가 나빠지는 타락의 경우도 있다. 우리 시대에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의미 타락의 예. 옥동자. 예를 들어서 찬미야 네 결혼해가지고 옥동자 닮은 아들 낳아라. 욕이죠. 그게 의미 다르게 경우다 이 말입니다. 욕은 예사입니다. 최대한 예를 많이 할 수 좋다. 그렇게 강조하고 말거든요. 그런데 그 앞에 의미 변화의 원인이 지금 박스에 질문을 주어진 것입니다. 물론 말씀드렸습니다. 이 문법적 내용을 물었던 것이 아니에요. 구거지기 문제입니다. 아주 유치한 장난을 친 것이에요. 유치한 장난이 뭔가 하면 말을 뒤집는 것입니다. 있는 것을 없다거나 많은 것을 적다 하거나요. 대충 관계 있는 것을 관계 없다거나 지금 티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티것. 좀 밑줄 친 티것은 특수한 능력에서 사이는데 말이 일반화되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장난을 어떻게 칠까요. 일반적으로 쓰이는 것을 특수하게 쓴 것이 바로 장난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주 단순한 유치한 방법으로요. 지금 3분이 그거 아닙니까. 배꼽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쓰이는데 바둑에서는 대충 일반적인 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수한 경우가 이렇게 이해된다. 지금 그거 아닙니까. 티것의 순서를 바꾼 것이죠. 답은 3분이에요. 됐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아이고 그건 내 또 갈등이 빠진 것이 그래서 다시 그 진도로 나갈 때 이 은혜의 의미 변형의 원인을 설명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갈등이 빠져요. 사실은 그 문제는 진짜 안 나오거든요. 약간 이렇게 지문으로 활용되니까 내가 마음에 좀 부담이 있어 그런 갈등이 좀 생깁니다. 답은 3번 그러니까 이것은 문법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구구적인 문제를 이해하셔도 됩니다. 됐습니다. 자 그리고 장난은 되게 유치한 방법으로 장난을 쳤습니다. 의료 문제 아니었어요. 됐죠. 됐죠. 됐습니다. 그리고 잘 모를 때는 이거 좀 다른 결이 좀 다른데 보기의 내용이 잘 이해가 안 되죠. 그러면 그 말에 반대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문화 문제 볼 때 독백 이런 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독백일까 대화일까 만약 보기 속에 대화 이렇게 나오죠. 그럼 대화일까 독백일까 이게 대화일까 아닐까 이렇게 하면 헷갈리거든요. 이게 대화일까 독백일까 펼쳐놓고 보시면 판단이 좀 수월해질 수 있어요. 객관식의 장난은 주로 그거 유치하지만 그게 전통적인 장난치는 방법이거든요. 사실을 뒤집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그 문제였습니다. 자 11번 내용이 일치 문제였습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걔는 출처 같은 경우는 없죠죠. 됐고 12번 이거 화포비라는 문제죠. 화포비라는 문제죠. 화포비라는 문제죠. 이건 그냥 지식 관행사에 대한 얘기인데 이거죠. 틀린 친구가 있습니다. 오늘 샘이 95점 맞았어요. 손을 내면서 악수를 청하대요. 샘이 95점 맞았습니다. 좋아 죽대요. 물어봤지 니 뭐 틀렸는데 이거 틀렸다고 그러대요. 이 친구는 시험을 잘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시험 못 본 거예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 95점은 낮은 점수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거 맞춰야지 이것은요 이건 틀리면 안 되죠 차라리 한자를 틀려야 되지 그런데 한자를 맞췄어요 그런데 이거 틀렸더라고요 그 친구는 95점 맞아도 사실 잘 못 본 친구입니다 왜냐하면 100점 맞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설명 안 할게요 이것은요 됐죠 물어볼까 12분 문제 지금 미안한데 이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문제 중에서 어디 문제 같아요 나 초등학교 같은데 대구에서 물어보니까 초등학교 그렇던데 나도 초등학교 같아요 틀린 친구들 상처받지 마십시오 그렇죠 이 문제는 그냥 그렇습니다 그런데 참 화가 나는 게 12번 같은 문제를 왜 내는가 이 말입니다 우리는 새가 빠지게 공부하는데 이런 문제 내면 3년 공부한 친구나 한 달 공부한 친구나 뭔 차이가 있겠습니까 사실은요 안 그렇습니까 국어가 변별이 없어진 게 좀 오래되요 사실은 2017년부터 해서 좀 그렇습니다 기분만 수업을 들어왔는데 샘 90일 맞았다고 그러대요 기분만 수업을 듣고 있는데 시험 공부 시작한 지 시작한 지 한 달 되는데 샘 국어는 잘 봤어요 국어는 90일 맞아서요 그러대요 그런데 한 4년 공부한 남학생이 있습니다 작년도 1점 차이로 들어진 친구인데요 샘 85점 맞았는데요 그러대요 이게 뭡니까 4년 공부한 친구가 85점 맞는데 한 달 공부한 친구가 90점 만들 수 있는 시험이 그게 정상적인 시험입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좀 불만입니다 그래서 저는 문제가 좀 어렵게 나왔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올해 많이 열심히 한 친구가 좀 유일할 수 있도록 그래서 변별도 조금 높이고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12번 같은 문제 절대 내지 마세요 앞으로 문제 출제하는 사람들 잘 들으시고요 그렇죠 자 13번 내용의 1층 문제이죠 됐습니다 됐고요 자 그리고 그러니까 이런 게 아주 유치한 장난인 것이에요 보면 세 번째 단락에 바로 객체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되게 쉬운 문제예요 사실은요 시간만 뺏어 먹자 하는 의도가 있을 뿐이지 됐고 자 14번 신누이의 보문이라는 작품입니다 이거 전혀 모르면 있죠 신동립이 누군지도 모르겠고요 옆집 아저씨인가 모르겠고요 하여튼 전혀 모르면 또 보문 전혀 모르고 이 시를 보면요 진짜 1번 같죠 근데 이 시는 그게 아니죠죠 이 시는 자주적인 통일을 임원한 작품이었죠 답은 1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가 공부해야 될 문학의 범주 속에 고정문학 작품하고 현대 시는 포함시키십시오 시는 최대한 많이 할 수 좋은 수 맞으니까요 그렇죠 답은 1번입니다 사실 이 시는 우리가 수업신에 시의 연습할 때 숨어는 것인데 자 문의 한번 드려볼까요 봄은 통일의 시대를 말합니다 통일의 시대는 남해에서도 북리에서도 할 때 남해에서도 북리에서도 과로 번호 1번입니다 오지 않는다 너그럽고 빛나는 그 봄의 짓은 제주 두만 우리가 디딘 논밭에서 움튼다 겨울은 겨울은 분단을 말합니다 우리 분단은 바다와 대륙밖 바다와 대륙밖 과로 번호 2번입니다 그 며운 눈보라 몰고 왔지만은 우리가 맞게 될 너그러운 봄 너그러운 봄 과로 번호 3번입니다 삼천리 마을 우리 가슴 속에 움터리라 해서 미움의 세부치 미움의 세부치 과로 번호 4번입니다 허물허물 녹여버리겠지라는 것입니다 자 1에서 4 중 의미가 다른 것은 몇 번일까요 공통 속에 없는 한계를 찾는 것이고 그죠 의미가 다른 것 그랬으니까 시어나 시구절 주고 보통 이렇게 물으면 우린 거의 습관적으로 긍정 푸중력 직관에 들어가죠 답은 몇 번입니까 답은 딱 보면 답은 몇 번과 몇 번 중에 있어요 3번과 4번 중에 있지 3번 너그러운 봄 앞에 너그러운 수식을 보십시오 긍정적이지 않습니까 미움의 세부치 부정적이죠 그럼 나머지가 문제죠 1번과 2번이 긍정이라면 답은 4번이 돼야 될 것이고 1번과 2번이 부정이라면 답은 3번 찍어야겠죠 맞죠 이 시에서의 봄은 긍정이었죠 근데 긍정적인 봄이 오지 않는 남해와 북적은 긍정과 부정일까 부정이죠 부정이죠 추울을 몰고 온 파도와 대립밖은 긍정과 부정일까 부정이죠 맞죠 그럼 답 나왔죠 맞죠 그래서 답은 3번이죠 3번은 통일의 시대를 말하구요 나머지는 나머지는 통일을 방해하는 요소들입니다 통일을 방해하는 요소 조금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1번 남해와 북력 2번 바다와 대륙 밖 이 둘은 좀 다 외세 또는 주변 국가를 이릅니다 외세 또는 주변 국가 4번 미음의 세부창스는 군사적 긴장 군사적 긴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통일을 통일을 방해하는 요소들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었던 것입니다 하나 말씀드렸죠 우리 수업할 때 이름 적었던 그것은요 제 지식이었지 여러분들 지식은 아니었죠 이러면 사실은 낯선 시를 붙잡고요 내가 전혀 배경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문제를 풀 수밖에 없는 경우도 생긴다고요 그때 실제 이분들이 시험료에서 유용하게 잘 써먹을 수 있는 것은 참 아무도 아니지만 긍정부정의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가장 유용할 것이라 말씀드렸죠 됐죠 그렇게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답은 수업이니까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이 연습할 때 써먹는 것인데 그죠 답은 1번이었습니다 이 시는 시를 알면 참 유치한 문제였습니다 아니 됐고요 그러나 공문을 해야 되죠 시는 많이 할수록 좋습니다 자 15 보십시오 다음 글의 증개 순서 가장 자연스러운 증개 순서 문제 있죠 이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연습했습니다 일단 가장 좋은 힌트는 선지죠 1번부터 4번가 무조건 마부트 시작해야겠죠 그리고 나나 라로 끝이 나야겠죠 이보다 좋은 힌트는 어디 있겠습니까 됐고요 두 번째 지문을 보도하면 반드시 이것에는 이것이 와야 돼 라는 것이 있죠 반드시 이것 하면 이것 하면 이것이 와야 돼 가령 가보십시오 이 기관을 잘 수리하여 그랬습니다 그러면 앞에는 기관이란 말이 있어야겠죠 그리고 보니까 라달락 보십시오 그뿐 아니라 그 기관은 그랬죠 그뿐 아니라 그 기관은 한긋으로 보아 여러분 가하고 라 중에서 무엇이 먼저 와야겠습니까 가가 먼저 오고 라가 뒤에 와야겠죠 다시 말해 가 다음에 라가 오겠죠 이해가 돼요 가 다음에 라가 옵니다 아니면 이래 볼까요 기관이란 말이 제일 먼저 언급된 것이 어디예요 나달락 제일 끝자락에 기관이란 말이 언급됐죠 기관과 같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기관을 이렇게 잘 수리하여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결국 지문을 보도보면요 나 다음에 나 다음에 나 다음에 가가 나와야 되거든요 내가 내가 시간이 없어서 지문을 다 읽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읽어봐도 별로 의미는 없거죠 문제풀은 요령에 대한 설명만 제가 좀 해드리는데 이런 문제는 시간 싸움이니까 시간을 줄이는 방법으로 이런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품이 내가 보니까 확실히 나 다음에 가가 나와야 될 것 같아 그러면 나 다음에 가가 아닌 사람은 제껴보십시오 일단 1번 제킬 수 있죠 그죠 2번도 제킬 수 있죠 다 제께네 3번도 제킬 수 있죠 그 다음 4번이죠 여기다 더 쉬운 수는 어디 있습니까 다시 할게 지문을 읽다 보면 이것 다음에 반드시 이것이 나와야 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나달락 보십시오 나달락 이름으로 말과 글은 그랬죠 그리고 다달락 보시면 말과 글이 없으면 쭉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문을 보면 다 다음에 다 다음에 나가 나와야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지문을 읽다 보면 이렇게 읽다 보면 그래 이것 다음에 반드시 이것이 와야 되겠네 라고 느낌을 주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는 붙잡고 먼저 답이 될 수 없는 것을 추려내시라는 것입니다 다 다음에 나가 아닌 것은 뭡니까 일단 1번은 맞죠 2번도 맞죠 3번은 아니죠 3번은 제끼고요 4번 맞죠 1,2,4번에서 고민해 보시는 것입니다 이런 방식으로요 어떤 순서별 문제를 풀 때 이렇게 답이 하는 것을 제끼는 방식으로 문제 품을 또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지금 그 방법을 제가 소개한 것입니다 됐죠 됐고요 16번 이건 틀릴 수 있어요 틀릴 수 있습니다 근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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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어차피 우리가 수업 시간에도 이런 연습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뭐가 어떻게 나올지 사실은 예측하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업 시간에 얘기한 것은 우리가 같이 수업한 것에서 나오면 반드시 마치자 그게 가장 적은 노력으로 가장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일 테니까 우리가 공부할 공부의 총 양이 너무 양이 음아 방대합니다 사전으로 그 두께를 말씀드리면 고유어까지 포함시키면 큰 사전으로 이만한 두께가 되거든요 우리말 어휘에서 이만한 두께가 고유어 한자어입니다 큰 사전으로 됐죠 이걸 어떻게 다 외울 수 있겠습니까 슬령이가 외워서 문제를 풀 수 있다 해도 이 공부 안 해야 되죠 차라리 이거 외울 동안요 다른 거 해가지고 다른 거 일참 올리는 것이 낫지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포기할 수밖에 없는 파트거든요 이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작전을 하자 우리가 수업시간에 연습을 했잖아 같이 공부했잖아 문제 풀었잖아 그러면 이 문제는 내가 확실히 맞힐 거야 그 작전이 어찌보면 적은 노력으로 가장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답은 3번 틀릴 수 있어요 자 17번 문제는 사실은 순서 배열 문제를 좀 변형시키고 문장 끼워놓기 문제인데 문장 끼워놓기에는 종종 나와요 어렵지 않습니다 구구적인 문제죠 됐고요 이거 뭐 이론적 지식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읽기 연습만 좀 해두면 됩니다 됐고요 자 뒤로 18번 폐강랭 좀 나선 작품이죠 소설입니다 그렇죠 따지면 내용이 일치 문제이죠 여러분 여기서 조금 헷갈렸던 포기가 있습니까 나는 4번 정도가 좀 헷갈렸을까 아닌가 물어봅시다 밑에서 둘째 줄 분묘가 뭐예요 분묘 국사세련도 안 배웁니까 분묘 묘지 무덤 고분 무덤 그러니까 분묘가 무덤이라는 것만 아셔도 지금 이곳이 그 시뿔금 빅톨만으로 된 경찰서를 분묘처럼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덤처럼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덤 물어볼게 긍정이가 부정이가 부정이죠 다운이죠 그러면 자 부정적인 해설 어두운 해설은 일단 맞다 봐야겠죠 4번 보기 아무런 분위기 어둡게 해석했지 않습니까 이것은 일단 맞다 봐야겠죠 분묘가 무덤이란 사실만 아셨어도 4번 보기는 헷갈리지 않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되죠 답은 1번입니다 그 속에는 자기 작품 때문에 박태도가 달라졌다 이런 것은 없었으니까요 답은 1번입니다 그 박의 모습을 보니까 아이고 마치 나를 보는 것 같아 내 생활도 그렇고 내가 쓰고 있는 작품도 그렇고 마 내가 하고 있는 일도 그렇고 마 다 칙칙하고 우울해 뭐 이런 분위기입니다 됐죠 됐습니다 답은 1번이에요 결국은 이 소설 읽었다고 해서 문에 맞출 수는 아니죠 그리고 이 지문만 읽어도 답은 얻을 수 있죠 어차피 내용이 일치 문제니까 지문을 소설로 이용했을 뿐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공무원 시험 준비 과정에서 내가 공부해야 될 문외의 공부 범위는 뭐라고요 기본서 속에 있는 고전 문학 작품 특히 운문 장르 그리고 현대 시 고정도 해두시면 됩니다 그죠 나머지는 그냥 그냥 버리십시오 그죠 물론 소설 필요한 것은 해요 문제 풀기 시간에 아니면 우리 기본서 수업 시간도 시점 같은 것은 설명하잖아요 그건 진짜 중요하니까요 그 정도지 일일이 자꾸들아 찾아가면서 공부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진짜 그렇게 일승을 보인다면요 순간순간 생각날 때마다 소설 작품을 검색해가지고 줄거리 정도 읽어두면 됩니다 그것도 사실은 잘 안되지 않습니까 솔직히요 포기하십시오 버리십시오 그래도 맞추실 수도 있으니까요 물어볼까요 18문제 맞추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칠판 보십시오 작가 누구죠 이거 모르잖아 맞췄잖아 그래도 그럴 수 있다니까요 칠판 제목이 뭐라고요 폐강래입니까 폐랭강입니까 그것도 헷갈리잖아 그것도 맞췄잖아 그래도 그럴 수 있다니까요 그렇죠 쉽게 생각하십시오 그거는 사실은 당분간은 부담을 주는 과목이 안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좀 어려운 과목들이 필수로 들어왔지 않습니까 예전에 학과법은 행정학이나 행정법은 선택과목이었지만 이제는 필수가 되었으니까요 좀 어려운 과목이고 시간을 좀 요하는 과목이거든요 거기에 조금 더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국어는 당분간 부담을 안 줘야 됩니다 됐죠 그래서 다양한 많은 수업도 펼치지 않으려 그래요 필요한 수업은 하지 됐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자 됐고요 19번 틀리면 반성 많이 하셔야 되죠 19번 답은 3번이고요 이런 것이라서 적중이 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은 진짜 뻔뻔한 사람입니다 됐고요 자 20번 보십시오 20번 글쓴이의 견해에 부합하는 내용의 일치 문제이죠 마찬가지 이것도 내용의 일치 문제인데 여러분 이 지문의 특징이 있죠 뭐예요 이게 분류를 요하는 지문이었던 것입니다 지문을 보다 보면 여기서 밈이론하고 그리고 의사소통이론 두 가지 나오거든요 항상 그걸로 장난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지문을 볼 때 바로 분류하면서 읽으셔야 됩니다 따로 적을 필요 없습니다 적력도 시간 걸리니까 그렇죠 밈이론을 동그라미 한다면 의사소통이론은 삼각표를 쳐가지고 같은 그림 모양으로 분류를 해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문제를 쉽게 풀 수 있죠 됐죠 이해 됩니까 그래서 제가 독해할 때 세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되게 단순하게 생각하시라고요 독해를 하나가 순발력 문제를 보고 이거 어떻게 풀고 싶으면 빨리 결정해서 그 방법들을 푸시라 두 번째는 말 바꾸기만 좀 조심해라 이것도 말 바꾸기는 사실 있어요 인데요 됐습니다 하고요 자 뭔가 하면 물어볼게요 한번 찾아보십시오 첫 번째 단락에 문화란 공동체 구성원들 이런 총체를 할 수 있다 문화의 뜻을 말하고 둘째 줄 문화를 연구하는 사람들의 추대인 관심사는 특정 생각과 행동양식이 하나의 공동체 안에서 전파되는 기제이다 자 여기서 장난의 느낌을 좀 느끼겠습니까 하나의 공동체 안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공동체 그러면 틀리겠죠 꼭 그렇게 장난친다니까요 밑에 3번 보기요 꼭 그렇게 장난친다니까요 됐죠 됐고 자 두 번째 단락 지금 문화의 전파는 문화의 전파는 한 공동체 안에서 벌어지는 것입니다 됐죠 됐고요 자 이에 대한 견해 중 하나는 그러니까 어떤 문화의 전파에 대한 견해 중 하나는 문화를 생각의 전념이란 각도에서 바라보는 것이다 이에서 생각의 전념이란 것은 첫 번째 단락에 있는 전파와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문화 전파와 생각의 전념이란 것은 같은 말인 것이에요 자 다시 말해 생각의 전념이란 것과 문화 전파는 같은 것이다 그 말입니다 좀 더 읽어볼까요 다시 첫 번째 단락의 둘째 줄 문화를 연구하는 사람들의 추된 관심사는 특정 생각과 행동 양식이 하나의 공동체 안에서 전파되는 기제이다 그래서 전파는 표현을 쓰죠 이에 대해 대한 견해 중 하나는 문화를 생각의 전념이라는 각도에서 바라보는 것이다 그래서 이 전파를 생각의 전념이란 각도에서 바라보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전파와 생각의 전념은 같은 의미로 취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컨대하면서 도킨스는 밈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생각의 전념을 설명하고자 했다 하고 세 번째 단락 잡은 김에 해설 한번 해볼게요 조금 더 보겠습니다 두 번째 단락의 세 번째 줄 생각의 전용 과정을 설명하고자 했다 이에 따르면 문화는 복수의 밈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유전자에 저장된 생명체의 주요 정부가 번식을 통해 복제되어 개체군 내에서 확산되듯이 밈 역시 유전자와 마찬가지로 공동체 내에서 복제를 통해 확산된다 그랬습니다 자 밈이론의 핵심은 뭡니까 바로 복제란 말이죠 그게 그게 핵심이죠 그러니까 밈이론과 복제는 같은 것이니까 만약에 밈이론을 삼각표를 쳤다면 복제도 삼각표를 치나야겠죠 근데 아직까지 밈이론 밖에 몰랐으니까 아직 어떻게 체크할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보니까 세 번째 단락 보니까요 그러나 문화전파의 기재를 설명하는 이론으로는 밈이론보다 의사소통이론이 더 적절해 보인다 그러니까 문화전파의 기재는 밈이론도 있는데 이보다는 의사소통이론이 더 적절해 보인다 그러지 않습니까 자 여기서 말 바꾸기 나왔죠 아까 두 번째 단락에서 첫 번째 줄에서는 그리고 세 번째 줄에서는 생각의 전념 과정이라고 설명했는데 세 번째 단락에서는 문화전파란 말로 바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 단락의 끝에도 전파란 표현을 썼고 근데 두 번째 단락에서는 그걸 생각의 전념이라고 말을 바꾸더만 다시 세 번째 단락은 문화전파란 말로 다시 돌아온 것이에요 예 전다 같은 말인 것입니다 하면서 두 가지를 말하고 있죠 밈이론보다 의사소통이론이 더 적절해 보인다 그러면 이 뒤에는요 왜 적절한지 의사소통이론이 왜 적절한지 얘기가 쭉 나오겠죠 자 여기서 우리가 분류의 필요성을 느끼는 질문이다 이 말입니다 밈이론과 의사소통이론 나왔으니까요 자 이렇게 느꼈으면 바로 두 번째 단락 올라가서 아까 밈이론의 핵심진단을 체크를 해놓은 것입니다 그게 아까 복제였죠 그래서 밈이론을 똥나미 쳤다면 복제도 같은 결의니까 똥나미 쳐야겠죠 그리고 밑에 의사소통이론과 관계된 것은 또 그대로 의사소통이론을 삼각표를 친다면 의사소통이론과 관계된 것은 다시 삼각표를 쳐야겠죠 그죠 자 하면서 내가 읽어볼게요 1 예로 요크셔 지방에서 내려오는 독특한 푸딩유례법은 누군가가 푸딩 만드는 것을 지켜본 후 그것을 그대로 따라는 방식으로 전파되었다기 보다는 요크셔 푸딩유례법에 대한 부모, 친척, 설명 입에서 입으로 전파되고 확률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 그랬습니다 잠깐 요게 의사소통이론에 대한 얘기죠 그러면 여기서 요크셔 지방에 푸딩 만드는 법은 삼각표입니까 동그라미입니까 아까 우리 밈이론을 동그라미 그리고 의사소통이론을 삼각표를 쳤다면 이거 뭐예요 삼각표죠 이해 됩니까 그렇게 지금 분리하면서 읽고 있는 중입니다 왜냐하면 분류료의 필요성을 느끼는 것이니까 됐죠 그리고 또 하나의 이 의사소통이론의 지금 뭡니까 입에서 입으로 전파되고 공유됐다 그랬죠 입에서 입으로 전파되고 공유고 그것은 삼각표였죠 아까 위에 밈이론은 복제가 복제가 밈이론과 관계된 말이었고요 맞죠 그래서 복제는 아까 동그라미 쳤죠 이것은 입에서 입으로 쓴 삼각표를 쳐야겠죠 마지막 달락 생명체의 경우와 달리 문화는 완벽하게 동일한 형태로 전파되지 않는다 전파된 문화와 그것을 수용하는 결과는 큰 틀에서는 비슷하더라도 세부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해 요케시어 지방의 푸딩 유료법은 다른 지방의 푸딩 유료법과 변별되는 특색을 지는 동시에 요케시어 지방 내에서도 가정 개인 약간씩 차이를 보인다 이는 푸딩 유료법의 수신자가 발신자가 전해준 정부에다가 자신의 생각을 덧붙였기 때문인데 복제에 아까 자신의 생각을 덧붙였다 그것은 그 위에 세 번째 달락에서는 입에서 입으로 전파된다 그랬죠 그와 비슷한 말이죠 복제의 관점에서 문화의 전파를 설명하는 이론은 이게 뭐예요 복제가 밈이죠 밈으로는 이와 같은 현상을 설명하기 어렵다 반면 의사순 이론은 설명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결국 푸딩 만드는 것은 밈이 아니라 의사순 이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상급표를 전화했지 않습니까 맞죠 됐죠 자 그에 따르면 사람들은 자신이 들은 얘기를 남에게 전달할 때 들은 이야기에다가 자신의 생각을 더해서 그 얘기를 전달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맞죠 그것이 바로 의사순 이론의 특징이죠 생각을 더해서 자신의 생각을 더해가지고 얘기를 전달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럼 문제 한번 보십시오 1번 문화의 전파 기재는 밈 이론보다 의사순 이론을 설명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것은 바로 놓으죠 아주 쉬운 보기죠 어디입니까 세 번째 탈락의 첫 번째 문장의 바로 놓지 않습니까 그건 아주 쉬운 보기예요 이거죠 a a a-b 같은 말이죠 a-c 이것은 이거죠 이 보기죠 그래서 1번 보기는 아주 쉬운 보기였습니다 2번 의사소통 수단 이론에 따르면 문화의 수용 가정에는 수용 주체의 주관이 개입되지 안다 맞습니까 틀렸죠 그건 어디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자 아까 우리 의사소통 이론은 생각표를 쳤죠 입에서 입으로 전파 그리고 들은 이야기다 자신의 생각을 더해서 이런식으로 그 특징이었으니까요 맞죠 좋습니다 그래서 그거리가 주관이 틀렸죠 틀렸습니다 자 3번 의사소통 이론에 따르면 특정 공동체의 문화는 다른 공동체로 복제를 통해 전파될 수 있다 잠깐 일단 복제에 관계돼서 뭡니까 의사소통 이론이 아니죠 미미죠 그리고 기본조합과 첫번째 문화는 한 공동체 안에서 전파되는 기재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맞죠 그래서 지금 다른 공동체가 더 틀렸죠 됐죠 그래서 답은 3번 그러니까 답이 3번이 아니고요 3번 같은 포기 이런 포기가 왜 만들어지는가 보시면 보시라 이 말입니다 어떻게 장난치고 있는지 그래서 두 개의 이론이 나오는데 그 두 개의 이론을 막 쓱어서 장난치고 있지 않습니까 자 밑에 보십시오 4번요 요크셔 푸딩 요리법 요크셔 지방 가정 개인 따라 세부적 차이를 보이는 현상은 민므론이었어요 민므론은 아니죠 뭡니까 바로 그 의사소통 이론이었죠 됐죠 그러니까 두 가지 이론이 제시하면 이 두 가지 이론을 막 쓱 가지고 장난친다고요 보기를 그렇게 만든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읽을 때부터 그 성격을 구분해서 읽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게 이제 분류라는 것이에요 됐죠 그래서 이 20분 문제를 다시 나중에 인습 한번 해보십시오 이게 이렇게 해서 말을 바꾸는구나 그리고 읽다 보면 두 가지 개념이 제시되면 두 가지 개념을 내용이 일지 문제는 항상 이걸 쓱 가지고 장난치니까 읽을 때부터 분류하면서 읽어야 되겠구나 분류의 방법은 표시가 당시 제일 좋다 그림으로 이 방법을 한번 생각해보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제가 이렇게 이렇게 전달하는 수업을 잘 안해요 이 기축 문제 해설은 그런데 이제 독해가 좀 요즘 되게 중요하게 화두로 또 오르니까 문제를 좀 쉽게 푸는 방법들을 계속 문제 푸는 수업 시간에도 그렇고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 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됐죠 어떻게 하면 잘 읽고 문제를 잘 맞출 수 있을까 고민해도 고민한 과정에서 실력을 좀 키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제가 읽어드린 방법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되게 아주 단순해요 세 가지 순발력 말 바꾸기 그리고 분류 이것밖에 없어요 단순합니다 나머지는요 그냥 구조로 푸십시오 그냥 담화 방법 간섭 신경 쓰지 마시고요 풀어도 풀리니까요 됐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총평을 한번 해볼게요 분류 방법은 좀 다를 수 있는데 저는 일단 이렇게 분류했습니다 아까 그 의미 변화 같은 것은 구구적인 문제라서 이게 분류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뭐 질문 자체가 어느 문제니까 이게 한번 분류해 봤습니다 됐고요 좀 다를 수 있는데 일단 그 전체 구성은 그런 것 같습니다 어느적인 부분에서 한 6개 정도 그리고 관련되는 내용 또 관련된 질문까지 보면서 6개 정도 한참 전에 한 2문제 정도 그런데 이게 고유가 빠졌어요 고유가 고유도 보통 한 번 있을 수 있는데 그렇죠 빠졌고요 문학이나 비문학은 이렇게 나왔는데 보통 요즘도 비율로 나옵니다 그런데 보니까 분석을 해보니까요 지금 장인도거든요 장인도 국가적은 이게 훨씬 많았어요 작년에 지방직이거든요 이렇게 나왔어요 국가적 지방직이 이렇게 읽기 문제 문학과 비문학에서 연례 문제 이것도 연례 문제 연례 문제 나왔죠 그에 비해서 올해는 한 두 문제가 줄었어요 물론 이걸 이렇게 빼면 뭐 비슷하지만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중앙선 2017년도 이후로 우리 공무원심의 문제의 기류가 조금 달라졌어요 언어적이 문제가 좀 줄고 그리고 지문을 이용한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는가 하면 공부를 오랫동안 많이 한 친구나 공부의 연륜이 좀 짧은 친구나 별반 차이가 없게 되어버렸어요 국어는 독해가 가능해서 공부하는 안에도 읽어서 문제 풀 수 있는 식이 있거든요 그래서 0점은 절대 안 나오는 과목이 구글한 과목입니다 됐죠 그래서 저는 좀 개인적으로 불만이지만 하여튼 현재의 문제 출세는 그렇다 그래도 저는 그래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이 언어적인 부분의 문제가 한두 문제 나오더라도 참 기가 막히게 한두 문제의 언어만 잘 맞혀도요 80점 85점은 기본적으로 깔고 시작할 수 있는 이게 구글한 과목입니다 그래서 그건 아주 쉬워요 왜냐하면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이런 것이기 때문에 전혀 배경지시 없어도 풀 수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0점이 절대 안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공부를 해야만 맞출 수 있는 문제가 이런 문제 아닙니까 이런 문제예요 됐죠 그래서 이른분만 점수만 잘 관리하시고요 한자 표기까지 이야기 안 해요 딱 두 가지 언어문제하고 한자 승어요 은어하고 한자 승어 저 두 개만 점수 잘 관리하셔도 어떤 난도의 어떤 시험이든 80점 85점은 깔고 시작할 수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구글은 어찌면 굉장히 쉬운 과목입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다만 80점 85점까지는 합격을 못하죠 그래서 아주 기분 좋게 떨어집니다 왜 기분 좋게 떨어진가 하면 100점 만점이 80점이 85점이 낮은 점수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합격 컷을 넘긴 안전한 점수라고 보기도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두 개를 더 맞춰야 90점 이상이 되고요 90점 이상 정도가 되어줘야 그래도 한 감안에서 고득점 내지는 합격 컷을 넘긴 점수라고 볼 수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서 한 두 문제를 더 맞춰야 되죠 그 합격에 대한 승부를 사실 좀 어려운 얘기에서 한번 걸어보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통 두세 문제는 나온다 봐야 되거든요 한자 표기 고유어 속담을 포함한 관용어 이렇게 해서 한 두세 문제를 나온다 봐야 되거든요 이 두세 문제를 다 틀려버리면 안 돼요 두세 문제 중에서 한두 문제로 더 맞출 수 있는 기본적인 체력을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됐죠 그래서 이건 이 공부 절대 소홀하게 하지 마시고요 여하튼 한번 공부는 해두셔야 됩니다 그런데 일단 공부 단계는 저는 이게 1단계라 보고요 이게 2단계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실은 수업 진행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해결하시면 됩니다 관련 특강 같은 것이 있으려면 작품을 좀 더 많이 보고 싶다 그러면 지문 특강을 들으시면 되고요 아니면 공부 안 하다가 막판에 지문 때문에 되게 스트레스 받으면 이런 것 아닙니까 국어는 이것 때문에 굉장히 쉽게 접근하는데 점수도 잘 나오고 나중 막판 되면 이것 또는 스트레스 억수를 받아요 이건 답을 암기한 상태에서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점수에 기복이 굉장히 많이 생길 수 있는 과목이 후불안 감옥이거든요 보통 하루에 3회 정도의 문제풀이 시간에 시험을 보는데 1회는요 95점을 맞았습니다 아싸 오늘 컨디션은 억수로 좋다 기분은 완전 억수로 좋았습니다 그런데 2회 시험을 보는데 85점이 나왔어요 그래서 생각합니다 1회 95점만 잡고 그래 2회 85점 그래 뭐 이럴 수도 있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3회 시험을 봤는데요 75점이 나온 거예요 멘붕이 옵니다 이 지금 뭐지 과연 내 실력이 지금 어느 정도인지 가늠도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스트레스 억수로 받아요 차라리 75점, 85점, 95점 맞았으면 기분 좋게 집에 가는데 95점, 85점, 75점 맞으니까 가방 사면서도 좀 찝찝하게 이게 내가 뭔가 싶기도 하고요 하여튼 그래요 그럴 수 있는 과목이 구구라는 과목입니다 이것 때문에 점수에 기복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 막판 되면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아요 사실은요 그래서 결국은 다섯 과목 중 당락의 결정은 영어와 국어에서예요 사실은요 국어는 만만떼떼하게 접근해서 만만떼떼하게 공부하고요 사실 공부하는 듯 안 하는 듯 그렇게 하지만 사실 나중에 막판은요 국어 같은 것이 당락을 결정시키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렇다 말씀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은 저도 앞으로 많이 가질 것입니다 제가 지난해부터 해서 올해까지 계속 이 분에 관심을 두고 수업을 했거든요 또 시험 막판에는 4주 정도로 지문 문제에 대한 답을 맞추는 요령만 집중으로 특강을 했으니까 그 수업도 괜찮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동영상 올라갔을 테니까 혹시 지문 문제에 답을 맞추는 요령을 잘 모르겠으면 그 수업이 굉장히 유용할 것이니까 동영상을 통해서 한번 들어보시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우리 앞으로 남은 지방지부의 문제풀이라든지 이런 문제풀이에서도 계속 지문 문제에 답을 잘 맞추는 방법 같은 것을 끊임없이 말씀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연습하시면 남은 기한된 충분히 점수 끌어올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비비하시면 되고요 아무래도 국어는 이 부분이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이것은 요령만 하시면 되는데 이게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사실은요 그래서 이 부분은 평소에 공부 시작할 때부터 열심히 많이 해둬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걸 먼저 제일 많이 강조를 하는 것이에요 이걸 돼 있으면 지금은 편안하게 안정된 점수를 유지하면서 합격을 한번 시도해 볼 수 있는데 아직도 맞춤법 틀리고 있으면요 스트레스 억수로 받아요 점수 진짜 안 나오거든요 그렇죠? 공부는 국어는 그렇습니다 이게 먼저 잡혀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나중에 이걸 다듬으면서 합격을 해나가시면 되거든요 앞으로 여하튼 이 부분 고민 좀 안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고민 좀 해보십시오 문제풀을 통해서 이런 시에 답 맞추는 요령을 말씀드릴 테니까 이 수업은 우리는 상관없고 앞으로 남은 시험과 또 내년 시험을 준비하는 친구를 위해서 유명한 수업이 좀 됐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은 이미 시험 지나갔죠 끝났습니다 끝났으니까 이 시험에 넌 매이지 마시고요 앞으로 시험을 잘 준비하시고요 또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은 국가직보다는 지방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공무원 월급 얼마 안 되거든요 그런데 막 지역을 옮겨 다니고 이렇게 되면 아 피곤해집니다 특히 이 학생들 여성들은 결혼하면 사실 이제 육아에 대한 부담을 제일 첫 번째로 지게 되는 사람은 여자들이거든요 그런데 애를 놓고 여자가 직장을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게 된다 이사를 해야 됩니다 애를 맡기고 여자 혼자 나갈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남자 이 인간들은요 지원자 자체도 돼요 그런데 애가 생기고 가정이 이루어지면 여자가 가정이 중심이 돼야 되거든 이걸 옮겨 다니는 데 생각해 봐라 와 악몽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집사람도 공무원이었습니다 직장 그만뒀어요 한 10년 정도 하니까 다른 데로 가야 된다 그러대요 1년 정도는요 그런데 그 1년도 되게 크더라고요 지금 그만뒀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역을 이렇게 옮겨 다니는 국가직보다는 차라리 나는 지방직에서 좀 한 지역에 오래 머물면서 좀 안정된 생활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말은 국가직 잘못 본 친구들 그냥 마음 비우라고요 그거 그냥 연습했다고 생각하시고요 진짜 지방직에 목숨 걸고 열심히 잘하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가직 지방직 둘 다 합격했습니다 어디 갈래요 저는 지방직을 적극 권합니다 그러니까 국가직 못 받았다고 하면 너무 손해하지 마시고요 지방직 잘못은 되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지난 시험은 이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분명히 좋은 길가 있을 테니까요 기대하시고요 열심히 합시다 우리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